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 먹네요 저 이번에는 밥이랑 같이 옳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토마토 두부볶음 어때요? 이건 좀 새콤하지? 응 시큼해 응 밥도 먹고 옳지 이거는 비타민이랑 밥이야 먹어볼래? 비타민 채소 아유 잘 먹네 밥도 먹고 고춧가루 밥은 먹기 고춧가루 이게 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